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백브리핑의 김상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일단 먼저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또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질문부터 혹시 신차 뽑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저는 차 새로 뽑은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혹시 풀옵션이신가요? 풀옵션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프로는 정말 청렴해 3프로TV에서 회사 돈으로 법인차를 하나 뽑아줘서 그거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프로는 또 거기서 이 옵션 저 옵션 다 재했다 훌륭하군요 이거 빼라 청렴 2프로 역시 2프로당을 할 만합니다 괜히 질문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최근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적용 대상 차종의 가격 기준을 낮추는 잠정안을 내놨는데 이 옵션 때문에 전기차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일단 환경부가 내놓은 잠정안을 조금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진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최대 800만 원 정도인 정부의 국고 보조금을 700만 원으로 낮추고 이게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내년 최지침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 보조금을 100% 받는 차량의 가격 기준을 6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낮춘 거예요 비싼 차를 안 줄래? 보조금 5천5백만 원 넘는 건 안 준다 반만 준다는 거예요? 반만 준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5천5백만 원 기준 낮아진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국산 전기차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이오닉5랑 EV6잖아요 이게 대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둘 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고 있습니다 6천만 원 미만이에요 모든 모델이 모든 사양이 다 받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두 차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가 EGMP라고 하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난 뒤에 새로 내놓은 차라서 거의 엇비슷해요 사양 자체가 보시면 가격도 비슷하고 배터리 크기도 비슷비슷하고 이게 트림이라고 하는데 트림별로 가격대도 비슷비슷합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최고 사양 모델이 5,755만 원이고 EV6 같은 경우에 5,980만 원이라서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EV6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기준이 바뀌어도 전 트림에서 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왜요? 저거 5,980만 원이면 5,500만 원이 없잖아요 그거 뒤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5,755만 원 최고 사양에서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년에 저 가격을 유지시키면 내년은 지금은 6,000만 원 넘는 것만 보조금을 주지만 6,000만 원 안 넘는 거는 보조금을 다 주지만 내년에는 5,500만 원이 커트라인이니까 내년에 연식을 바꿔서 이 기준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전기차 가격 낮추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대로 이어질 텐데 이게 왜 이러냐면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인증 시스템을 조금 알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일단 정부가 이 보조금 정책을 세우게 되면 그 가격에 맞춰서 당연히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정하게 되면 이 트림이라고 하는 그것별로 세부 사양별로 이렇게 전기차 인증을 따로 받게 됩니다 그 인증을 받을 때 그러면 얘는 가격 기준을 맞으니까 100%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받는 건데 이게 EV6랑 아이오닉5를 비교를 해놓은 표예요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EV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6개 트림만 받았는데 이게 다 소위 말해 깡통 옵션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는 차들로 그 뭐랄까 인증을 받아서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최고 사양 모델이 5,980만 원이 되는데 이 트림에서 기본 사양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밑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조금 다르게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급 사양인 경우에는 롱레인지, 사륜, 프레스티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기본 사양이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트림이라고 하는 걸로 친환경차 인증을 받게 돼요 트림이 뭐예요? 트림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EV6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이륜 19인치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럼 저런 여섯 가지로 뭐 기준은 조금 다 다를 수 있는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작아서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말해요 가격이 조금 싸겠죠 저 여섯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증을 받아놨다 이미 받아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옵션을 추가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일 비싼 모델이 롱레인지 사륜구동 20인치인데 이거는 20인치라고 하는 게 가격이 넘어갈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19인치로 바꾸기만 하게 되면 5500만원 선에서 그렇겠죠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19인치 20인치가 뭐예요 무슨 단계 타이어 크기입니다 타이어 크기 휠 크기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모르죠 타이어 크기에 따라서도 주행거리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모델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5500만원 밑으로 낮출 수가 없어요 저렇게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그 만들 수 있는 19인치 휠을 아예 기본 옵션에서 빼놔서 기본 옵션이 20인치 휠이라서 이걸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옵션을 우리는 바꾸자 다시 라든가 아니면 타이어를 아주 싸그려로 끼워놓고 네 우리는 무조건 5500만 밑이야 밑에 나온다면 이 타이어는 그냥 어차피 시중에 가서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타이어가 말고 타이어를 끼우는 휠 있잖아요 네 이 휠이 20인치면 커서 이걸 싼 걸로 넣을 수는 없다고 그럼 처음 인증 받을 때 난 이렇게 했는데 네 중간에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연식 변경할 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은 무조건 이걸로 가야된다 음 아 그러면 이건 진짜 현대차가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네요 바꿀 수도 바꾸면 돼 연식 넘어가잖아요 이제 2020 연식 넘어가면 바꿀 수는 있죠 내년부터 5500만원이 커트라인이니까 네 내년부터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그럼 해결되는 거네요 네 내년에 연식 바꿀 때가 언제일지도 모르고 지금 이리 신청해 놓고 내년에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지금 신청해 놓고 지금 신청하고 내년에 받으면 받을 때 5500만원이 안 넘어야 보조금이 나오나요? 그렇죠 아 이게 뒤에 현대차는 사실 아이오닉5 보다는 gv60 전기차 프리미엄 라인으로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 5,990만원에 그 가격을 내놔서 5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100%인가요? 5,990만원 5,990만원 그렇죠 100% 받게 해 놨는데 이게 5,500만원으로 떨어지니까 보조금이 떨어지잖아요 50%가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인 건데 보조금이 반으로 줄으면 실제로는 돈으로는 얼마 차이 납니까? 돈으로 정확히 절반이죠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고 지자체 보조금도 있죠 지자체 보조금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굉장히 다르긴 한데 지자체 보조금이 더 많기도 한데 어떤 지자체에 따라서는 울릉도는 1,10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생각하면 500만원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거의 1,000만원 돈이 날아가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지금 추정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표를 잠깐 띄워 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최고급 사양 이 밑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에 보조금을 적용하게 되면 5,305만원이 살 수 있는데 EV6 같은 경우는 최고급 사양인데 조금 옵션을 덜어낸 사양 둘 다 최고급 사양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 아이오닉5의 경우에는 이 인증을 이런 식으로 너무 비싸게 인증을 받아놔 버려서 맞습니다 더 낮출 수가 없다 낮출 수가 없어 아무리 깡통으로 해도 낮출 수가 없다 이게 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휠이 그렇게 비싸요? 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신차를 안 잡아서 옵션을 안 놓아서 셉다고 그러네 그래서 사실 이 보조금 줄어드는 거는 이미 예고가 돼 있어서 사실 계속 정부 스탠스가 그랬었거든요 2022년까지는 600만원까지 낮추겠다 지금은 700만원까지 낮아졌지만 아 그래서 고민이다 자동차 회사가 그렇죠 최고급 사양 풀옵션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음 보조금을 거의 뭐 천만원 가까이가 줄어드는 셈이 되니 그거는 선택할 리가 없겠네요 고객들이 그거 선택 안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사이 관계사이긴 하지만 EV6한테 고객들을 많이 뺏길 수 있는 아하 그래서 현대차에서 난리가 비싸고 EV6 최고급 사양은 가능한데 그렇죠 5500 이하로 내리는 게 맞습니다 아이오닉 최고급 사양은 5500 이하로 이래도 저래도 안 내려오게 인증을 받아놨다 그렇죠 인증받은 박과장 심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심하 완전 심하셨을 거야 듣다 보일수록 완전 심하셨을 거야 이게 아마도 가격 기준으로 낮출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요 5500만원으로 낮춰줄 걸 예상을 못한 거지 과장점 됐으면 그거 예상해야지 라고 부장 사실 너만 몰랐어 기아 같은 경우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예상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뭐한 게 그러니까 상반기 말쯤에 아이오닉5가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트림 제가 말씀드린 최고급 사양 휠을 선택을 못하고 20인치가 무조건 장착이 돼 있게 이렇게 나와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보다는 휠 트림 인치 이런 전문 용어를 배웠네요 휠과 인치는 타이어 용어고 트림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의 뭔가 모델 세그먼트 세그먼트 모델형 의미하는구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만 만들 순 없으니까 사양 그 수요에 맞춰서 여러 개 나눠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옵션에 따라서 트림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엔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에 입고 나오는 건 저의 옷은 월요일 트림 다른 옷 입고 나면 화요일 트림 이런 식으로 트림 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좀 골치가 아픈건데 외제차들도 조금 비슷한 문제를 갖지 않고 있기는 해요 욕차들 외제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벤츠 차는 잘 모르긴 하는데 벤츠가 올해 EQA라고 하는 전기차를 출시를 해서 굉장히 쏠쏠하게 재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GV60처럼 5,990만원 기본 모델을 5,990만원으로 해서 100% 보조금을 받았는데 6천만원 밑으로 딱 턱걸이 맞춰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기 완판돼서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5,500만원 하면 여기도 못하겠네? 아니면 가격을 낮추거나 여기는 뭐 가격을 낮추거나 할텐데 지금은 이미 완판이 됐기 때문에 뭐 다음 연식 만들 때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우디도 Q4라고 하는 자동차를 내년 상반기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똑같이 5,990만원 이렇게 맞춰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에 맞출지 아니면 50%만 받게 될지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낮추거나 확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겠죠 이거 뭐 낮추는 거는 왜 낮추는 겁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게 된 거죠 보조금 기준을 6,000만원까지는 주겠다고 했다가 5,500만원 낮추고 하는 이유가 아 네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보조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서민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비싼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기차 보조금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너무 역진적이다 왜 비싼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죠 테슬라처럼 비싼 차에 왜 보조금을 주느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는 거는 기후변화 이런 게 대응하기 위해서고 친환경이니까 그렇죠 기준선을 계속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기준선을 계속 그대로 두게 되면 계속 전기차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단계적으로 끌어내려서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랑 맞붙을 수 있게 아 일종의 가격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유인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말 되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아졌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기차는 중고로 한번 좀 사볼까 싶은데 중고 전기차 어때요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런 거 있더군요 요즘은 사실은 3년 후 4년 후에 전기차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3년 후에는 더 좋은 전기차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를 타려면 렌트카나 리스로 장기 렌트카로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즉 장기 렌트카로 전기차를 선택해서 네 가능합니다 아 장기 렌트카로 해서 음 예를 들면 그럼 출고되는 출고가가 5천만 원인 휘발유차와 출고가가 5천만 원인 즉 보조금 다 포함해서 하여튼 5천만 원 내고 산 전기차는 음 렌트카 장기 렌트카로 사려고 하면 월 렌트료가 두 개가 비슷해야 될 텐데 그렇죠 뭐가 비싸고 뭐가 싼지 잘 모르겠어요 음 이게 뭐 아 제가 렌트 가격까지는 음 지금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보조금 때문에 재밌게 돌아가는 걸 제가 조금 취재를 해왔는데 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잠깐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사진 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이 200만 원 밖에 안 돼요 지난해 상반기에 400만 원인데 하반기에 200만 원으로 낮췄는데 저게 뭐죠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네 네 지자체가 주는 전기차 보조금 네 충청남도 빨간색 보시면 이게 700에서 1000만 원이죠 네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공장이 있어서 네 보조금을 1000만 원이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북도 1100만 원까지 준다고 경상북도 울릉군이 1100만 원 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신차 값이 중고차 가격보다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보조금을 받으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올해 5,990만 원짜리 전기차를 울릉도에서 샀다고 하면 네 보조금을 1900만 원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차에 지불한 가격은 3,200? 대충? 4,090만 원 네 4천만 원 조금 넘죠 음 중앙정보보조금도 있을 텐데 더해서 더해서 의무 운행 기간이 있어요 네 팔면 안 돼요? 그렇죠 팔면 안 되고 팔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네 팔 수는 있는데 팔게 되면 본인이 받은 보조금을 토해내야 돼요 차를 사는 분에게 줘야 돼요 양도해야 돼요 양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차 가격이 조금 싸지겠죠 어떻게 양도를 하지? 그걸 어떻게 양도하게 그걸 차값에 얹어버리면 그 말이죠 그걸 어떻게 양도하라고 강제하죠 양도해야 된다고 하면 아니 그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난 그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아 글쎄 그거야말로 그냥 수급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원칙은 2년 내에는 못 팔게 돼 있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죠 양도하겠네요 양도하겠네요 근데 사실 전기차는 이 배터리의 수명이 정말 중요한 거라서 중고차를 사기가 손이 잘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 싸게 사서 저기서 비싸게 팔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고조금 많이 주는 지자체에서 싸게 사서 네 중고차로 중고차로 팔면 그 비싸게 산 전기차들도 시장에 나오고 그럼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그 전기차 지역별로 다르니까 지금은 크진 않지만 가격 형성 자체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서울 수도권 중심의 보조금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차 가격이 뭐 5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얘가 뭐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딱 수도권의 가격 보조금은 한 천만 원 정도 안팎을 빼고 나머지를 4천에 사셨겠네 2년 내에 양도하는 건 같은 지역 내 같은 지역 내니까 양도가 가능한 거고 지역이 넘어가면 보조금이 다르니까 2년 내에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게 되면 같은 지역 내면 어차피 보조금을 받는 거니까 그 가계에 따라서 하면 될 텐데 이게 토해내야 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지자체 안에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도 있다곤 하는데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중고차 시장은 복잡하겠네요 지자체별로 주는 게 달라 금액이 다른데 그걸 중고차를 서울에서 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울릉도에서 사서 서울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등록 대수가 한 11만 대 정도 되는 걸로 2020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K카이 물어보니까 여기가 중고차 거래로는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인데 중고차 온라인 넘버원 K카 네 맞습니다 한번 나오셨죠 지금 나와있는 매물이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물어보셨어 K카에 물어봐야 돼 그런 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지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꾸든히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 주고 산 휘발유차와 5천만 원 보조금 포함해서 5천만 원 주고 산 전기차 전기차 그러니까 렌트카 시장에 장기 렌트카 시장에 나오면 월 렌트료가 어떤 게 더 높으냐 그거는 뭐에 좌우되냐면 3년이나 4년 후에 그 차의 중고차 값이 좌우되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월 사용료가 비싸다 그러면 아 전기차가 중고차가 더 감가가 감가성이 크구나 쉽게 말하면 중고 전기차는 똥값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전기차가 싸요 그건 전기차는 3, 4년 타도 중고 가격이 높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서 지금 아마 렌트카 회사들이 전기차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네 네 계산기를 그 계산 다 끝냈을 상황이라서 네 네 그러니 그거는 중고가격이 어떤가 볼만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몇 번에 추적하겠습니다 예상해볼까요 전기차는 중고가격이 같은 똑같이 3년 탄 휘발유차와 3년 탄 전기차가 있으면 저는 전기차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감가상각이 감가상각이 더 휘발유차에 비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차 렌트비는 더 비싸다 그 말이죠 그럴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배터리 성능에 대한 구조증이 안되니까 약간의 불안감이야 아니 집에서 무선청소기 이런거 쓰면 원래는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잘 안되고 이러니까 배터리를 갈아야되나 배터리의 수명이라는게 항상 수명이 있어서 인진보다는 좀 짧지 않을까 그리고 태칭창에서 이혁종님은 중고전기차가 감가가 엄청 작다 아 작다 오히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모르겠네요 전 정말 모릅니다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김상훈 기자님이 다음 시간에 취재해서 알겠습니다 했다 주신걸로 네 케이카에 물어보세요 네 중고차 온라인 판매 넘버원 케이카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공부 좀 하고 나오라고 네 바람을 가르면 이미 알겠습니다 네 엔카 엔카 처벌합니다 케이카 알겠습니다 백프리티미야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찍 마무리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정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핑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3프로TV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이번 주식이란 rea 4분 5 govern